저희 포토타임은 단체사진, 그리고 대회분, 네분, 그리고 단독사진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단체사진 찍겠습니다. 제가 방향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좀 가운데로 좀 더 붙여서... 네, 가운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운데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단체사진은 마치고요. 먼저 배우 네 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배우 네 분 가운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위쪽 정면 받으시죠. 가운데 아래쪽 보겠습니다. 네,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제가 방향 주시해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먼저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아래쪽 왼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위쪽 먼저 보겠습니다 가운데 아래쪽 보겠습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이재훈 씨 그 옆이요 가운데 아래쪽 한번 봐주시는 게 낫겠는데요 가운데 위쪽 먼저 보겠습니다 가운데 아래쪽 보겠습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화 씨 위치 괜찮으신가요 네 가운데 이쪽 먼저 보겠습니다 가운데 아래쪽 보겠습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왼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연휴 끝나자마자 다사단을 하셨을 텐데 저희 기자시사회 멀리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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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